제주할라대학교 기린 교수 안녕하세요. 제주할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이제 2학기도 거의 마무리하는 때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교육제도를 잘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어느 과정으로 한국의 어느 단계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 다른 나라로 가서 공부를 계속할 때에도 내가 취득한 한국에서의 학위가 다른 나라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교육렬이 엄청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무상교육으로 국가에서 국민의 교육을 위해 제공하고 있고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기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는 사당오락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요. 하루에 4시간을 자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5시간을 자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는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한국의 교육제도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의 3년 의무교육이 있고요. 그 외에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의 6334 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다녀야 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기는 크게 두 학기로 나뉘는데요. 1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2학기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주로 7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두 차례 방학을 갖습니다. 우리 채널을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대학과정에 관심이 있을 테니 대학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2, 3년제인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 러닝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대학들도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인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은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학부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을 제공하는 대학원 대학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 주체에 따라서 한국의 대학들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립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립대학, 학교 법인인, 즉 민간공익법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학 교육의 질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대학 교원, 교육과정, 시설, 학위 수요 등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립대학도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대학 설립 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설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정규고등교육기관인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를 비롯한 한국의 대학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가 간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5만 2천여 명으로 이 중에 12만 명이 학위 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숫자가 426개인데 모든 재학생의 숫자는 320만 명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 100명 중에 4명은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미래에 이 팬데믹이 진정되고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겠죠. 먼저 2년 과정부터 4년 과정까지 다양하게 있는 전문대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학습해서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 교육과정이다 보니 산학을 연계해서 실용성 있는 교육과정과 그리고 현장실습 교육, 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연계되는 전문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학기 최고 24학점까지 신청해서 이수할 수 있고요. 졸업 최저학점은 2년제의 경우에는 80학점, 3년제의 경우에는 120학점으로 졸업을 하고 나면 졸업자에게 전문 학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한국의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정규학기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계절학기 프로그램, 영어 전용 강좌, 한국어 연수 과정이 있는데요. 정규학기 프로그램은 봄, 가을의 정규학기에 국내 학생과 같이 일반 정규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일반 교과와 외국어로 진행하는 일반 교과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대학은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과의 교류 협정에 의거해서 학생을 상호 교환하고 외국의 상대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학하게 하는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과 성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절학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여름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정규 교과나 한국어를 포함해서 기타 여러 종류의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전용 강좌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대학 교육의 국제화에 관심 있는 대학들은 전체 강좌 중에 대략 한 30% 정도를 영어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영어 전용 강좌 비율은 학부보다 더 높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국제학부를 설치해서 전 강좌를 영어로 강의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부설 어학원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3주 또는 4주의 단기 과정은 단기간 집중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고요. 10주에서 40주 사이의 정규 과정은 실생활 관련 과제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 수업을 병행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습의 효과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원은 학술 연구 위주의 일반 대학원과 실무 중심의 전문 대학원으로 나뉩니다. 석사 과정의 수업 연한은 2년 이상입니다. 보통 24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에 학위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박사 과정의 수업 연한은 3년 이상입니다. 보통 36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에 학위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위원 5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박사 후 과정은 박사 학위 취득 이후에 연구를 계속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많은 한국 대학들은 BK21이라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박사 후 연구원을 초빙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박사 후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연구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을 직접 찾아보고 해당 교수님께 직접 컨택해서 상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치 않아도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래도 간혹 한국어로 된 자료도 찾아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주요한 학사 용어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입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에 들어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수강신청이라는 단어는 매 학기 시작 전에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을 등록하는 일을 뜻하고요. 영어전용 강좌라는 단어는 강의, 시험 등을 100%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로서 최근 한국의 많은 대학이 영어전용 강좌를 늘리고 있고요. 종종 전공 전체를 영어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어에 따른 큰 불편 없이 학위 과정의 과목들을 수강하고 졸업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이라는 단어는 입학 당시의 전공 이외에 타 전공 또는 타 학과나 학부에 이 일정한 학점을 신청해서 이수하면 복수 학과의 전공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위를 수여할 때 이 복수 전공과 부전공도 여러분의 전공과 함께 병행해서 표기가 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계절학기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대략 한 한 달 정도 진행하는 수업으로서 주로 학점 보완을 위해서 신청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교육제도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제공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학사 관련 용어도 한국어로 같이 살펴보셨죠.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